여기도? 이제 혼자 못 먹으니까 혼자 할 수 있는 곳으로 가 여기 안 오네 해봅시다 여기 안 오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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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리가 났는데? 제멋들었나 보다 제멋들었나 보다 흐븐니 뭐가 중요하니까 뭐야 야 데미지 씹혀 이 새끼는 와 진짜 X같은 게임 야 데미지는 왜 씹혀 아 근데 진짜 가지가지 한다 쏘면 나 죽어 아니 왜 짠데 안 죽어 너희가 없어버린다 잡았다 사야 스페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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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진다고 4시 4시 안 나오나 아까 캔슬 했잖아요 그냥 캔슬했으면 딜로스나 선 못 이겼어 아니 왜 이렇게 돌아가면서 지랄이야 가자 많이 좀 심했네요 뭐 이 치고? 멋있다 또 얼점 해야지 활리네 짜증나 활리네 활리네 안녕 치킨 치킨 먹을까? 뭐야? 활 박혀있어 치킨 교촌 치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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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지고 1대3은 아닌 게 방금 왔으니 돌아왔어. 왜 죽는다 그랬어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